본 강좌는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편한 마음으로 산책하는 기분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본 강좌는 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분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절차에 역시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소개를 하고요 그런 문을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데이터 과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의 주도가 있겠습니다